다 죽어라 너를... 나를 짓밟아 기어코 캐시와 떼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자루 안에 담아서 어디든 지옥 끝까지 끌고 다니며 있는 힘 깎게 내려칠 거다 모든... 겨설이는 반디 히스클리퍼로 인했어 그러니 나는... 모든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 너라도... 그랬을 테지 그 애는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 내게 사실대로 들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캐시가 죽었는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 어린 양처럼 조용히 돌아가셨어 그 애가... 내 이야기는 안 했어? 그럴 수가 없었어 캐서린 아가씨는 잠든 채로 영면하셨으니까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띄고 누워계셨지 평온한 꿈속에서 안식을 맞으셨을 거야 부디 평화롭게 잠든 채로... 아니... 아니야... 부디... 캐시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깨어나기를! 마... 뭐라고? 내가... 내가 캐시를 죽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캐시 유령이 돼서 나를 찾아와 네가 없는 시면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난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히스클리프! 캐시! 너는... 내가 살아있는 날 편히 쉬지 못할 거야 나 역시도 그럴 테고! 그래, 시계대가리 그런 질문을 했었지 근데 왜 떠났냐는 질문보다는 버티고 있던 이유를 물어보는 게 더 맞았을 거야 나를 향한 매질과 조롱과 멸시와 모든 고통 굶주림은 견딜 수 있었어 참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언제나 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던 워더링 하이체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린튼은 곧 부자가 될 거고 린튼과 결혼한다면 나는 이 근방에서 가장 잘나가는 발명가가 되겠지 어쩌면 티사 올해의 발명가상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히스클리프는요, 아가씨? 멜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히스클리프와 함께한다면 내 품위는 떨어지고 말 텐데 우리 둘 다 분명 거짓 꼴을 면치 못할 테니까 말해줄래? 왜 워더링 하이체를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캐서린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만약 내 눈앞에서 린튼과 결혼하는 꼴을 보게 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린튼과 어쩌면 캐시에게까지도 난 벅한 행동을 하고 말 거야 상상하기도 싫은 만큼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나를 천하게 만든 이 저택에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지만 동시에 빼앗아버린 이 저택에서 아니 나는 원래부터 천하고 비루했어 그러니 천한 것이 있을 수 없어야 할 그 저택에서 나를 스스로 뜯어낸 거야 하지만 결코 캐시를 포기한 건 아니야 언젠간 캐시가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고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고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어졌지 모든 게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 순간, 우리야. 모든 캐서린은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었다. 히스클리퍼로 인해서. 자, 봐라! 모든 가능성 세계의 파편들을! 그 어느 세계에서도 히스클리퍼는 캐서린의 마음을 찢어놓고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지! 머리가 아파.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그리고 이건... 어딘가에 내가 머리를 나무에 박아대는 소리야. 내가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다고, 캐시! 넌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 그저 사람 모양 가죽만 뒤집어 쓴 속은 쓰레기로 가득한 농만자루. 내가 바뀌었다고, 바뀐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허림도 없었어. 너, 애초에 성립이 안 되잖아. 나는... 사람조차 되지 못했는데. 히스클리프,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인간의 말을 할 필요는 있나? 캐서린을 죽게 만든 나는... 캐서린을 나로부터 앗아가버린 너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일 텐데... 그렇다면... 애써 인간답게 굴 필요가 있을까? 그 새끼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이 되어버린다면... 주인에게 버려진... 울부짖으며 날뛰는... 슬픈 사냥개... 그게 지금... 너만의 마음이고... 되고 싶은 모습이구나... 맞아... 난 지옥의 사냥개가 되어서... 도실의 향이 짙고... 전부 찢어발겨... 차로 안에 담아 끌고 다닐 거야... 나를... 나와 캐시를... 이 꼴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면서... 너의 바람대로 될 수 있어... 도망가 힐클리프! 달려! 캐시... 너... 발목이... 가! 어서 뛰라고! 내가... 내가 꼭... 이... 돌아올게... 집으로 온 걸 환영해, 힐클리프 여름에... 전기고... 손을 안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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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